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룡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 한 문장을 통한 수능 접근에 오늘은 사역동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역동사 말고요. 사역동사 이외에 네 가지 더 구문과 문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같이 진도 나가볼까요? 갑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사역동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사가 나오고 이쪽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오는 패턴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오형식 패턴인데 오형식 패턴은 여기가 주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하는 방식은 주어 s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게, 을를 에게, 을를 그 다음 이쪽을 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역, 노역 시킨다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밑에 거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얘네 두 개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은는이가 것을 시키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의 뉘앙스 자, 일단 입에 먼저 익숙해지게 해볼게요.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은는이가 것을 시키다. 에게, 을를 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은는이가 것을 시키다. 이 패턴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두 낫 뭐뭐 하지 마라. 발을 들여놓지 마라. 은, 어디에? 패스. 길에. 오부둥그라미 치면 뭐의 길입니까? 위키드. 사역한 자들의 길에. 근데 여기 보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있죠? 더 형용사. 얘는 우리는 보통 복수명사라고 그래. 아, 보통. 복수. 그래서 뭐가 돼? 사람들. 이런 말을 쓰죠. 악한 자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대등명렬 구조죠. 걸어가라. 걸어가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걸린 거죠. 1, 여기에 2. 대등명렬 구조. 어, 우리 대등명렬 구조. 알고 있죠? 뭐뭐 하지 마라. 그럼 여기는 같이 걸리는 거야. 걷지 마라. 발을 들여놓지 말고 걷지 마라. in the way. 길. 오부등골 아메쳐. 누구의 길입니까? evil doors. 뜻이 뭡니까? 시작. 나쁜 자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걷지 말고 발을 들여놓지 마라. 우리나라 말로도 이런 말이 있죠. 시작.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옆으로 갑니다. 또 명령문이죠. of it. 그것을 뭐야? 피해라. 이슨 뭡니까? 이슨. 이슨. 예죠. 길이죠.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해라. 그리고 여행하지 마라. 그것 위를 또 여행하지 마라. 가지도 마라. turn from. 그것으로부터 몸을 돌려.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려서 건 계속해서 너의 길을 가라. 밑에 거 들어갑니다. 자 for 동그라미 칠까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자 for의 뜻은 여섯 가지 뜻이 있어요.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에게는 비해서 좀 이따 적어드릴게요. 근데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얘는 because의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봐봐 not until 구문이 나왔죠. not until 구문. 지겨워게 느낌은요. 뭐뭐 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쉴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이 나쁜 짓을 할 때까지 그들은 쉴 수 없다. 그럼 약간 의역을 하려면 not을 지어버려 여기를 after로 바꿉니다. 그럼 더 해석이 부드러워지죠.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들은 쉴 수 있다. 뭐 한 후에만 그들이 나쁜 짓을 한 후에만 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 몸에 익어서 이거를 안 하고는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갑니다. 자 이 표현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은 강탈당했다. 자 뭐를 강탈당했다. 시작 잠을 강탈당했다. 그럼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잔다. until 뭐 할 때까지 똑같으면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자 집중 자 여기서 이제 5형식 나왔습니다. make 시키다 누군가 를 뭐뭐 하게끔 하도록 누군가를 스턴블하게끔 하도록 시키기 전까지는 잠에 대해서 강탈당했다. 그럼 역시 똑같이 뭡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스턴블하고 난 후에야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죠. 집중 그럼 여기 보시면 잘 봐 엘게을르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누군가를 비틀거리게끔 비틀더리도록 시키기 전까지는 잠을 강탈당했다. 집중 이 스턴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비틀거리다인데 마약과 그 당시에 썼던 말은 마약과 술로 비틀거리는 걸 스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잘 봐 얘가 비틀거리죠. 몸은 비틀거리다. 몸을 비틀거리다. 얘랑 같은 어원이에요. 사실은 얘는 몸은 비틀거리고 말은 더듬다. 말을 더듬다. 스턴블 얘도 영어로 뭐야? 말 더듬다. 자, 말은 더듬고 몸은 비틀거리고 얘는 몸을 비틀거리다. 됐습니까? 좋았어. 그럼 여기에서 나온 문법 구문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대등병렬구조 한 번 잡아주시고요. 대등병렬구조 됐습니까? 그 밑에 들어갑니다. not 언틀구문 잡아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잡아주시고요. for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뭐라고? 시작 because의 의미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3월 모의고사 때 3월 모의고사 때 이 사역동사 패턴이 딱 동사 원형으로 딱 떨어지는 게 몇 번 나왔냐면요. 6번이 나왔어요. 6번. 근데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3번은 뺐어. 근데 3번은 어떻게 나왔냐. make 다음에 become 나왔고 let 다음에 take 나왔고 let 다음에 go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3월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의 디바고프로스먼트 발달은 자, made 뜻이 뭐야? 시키고 만들었다. 애개을르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애개을르하게끔 하도록 만들다. 그럼 봐보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애개을르 애개을르 그 다음 이 부분이 뭐가 돼? 하게끔 그 다음에 하도록이란 말이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디바고프로스먼트 발달은 task 1 오부동그라미초 뭐의 일이냐면 창조하는 것의 일이야. 뭐를 창조해? 온라인 컨텐츠를 온라인 컨텐츠를 창조하는 것의 일을 더 빠르게끔 빠르도록 더 싸게끔 더 싸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애개을르하게끔 하도록 만들다. 애개을르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여러분 이 사역동사 다음에 왜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는지를 외워야 되냐면 여기가 너무 길단 말이야. 딱 끊어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해블렛메이크 해블렛메이크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걸 외우냐면 여기가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이걸 딱 끊어주는 거지. 애개을르 우리가 하게끔 하도록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얘는 삽입문장이 있어요. 얘가 원래 없어야 돼. 삽입문장이야. 그럼 봐보자. 렛은 가장 부드러운 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허락하다. 나에게 증명하게끔 증명하도록 허락해줘. 좀 내가 한번 해볼게. 좀 들어줘. 나에게 허락하게끔 허락하도록 뭐해? 시작. 나에게 증명하게끔 증명하도록 허락해줘. 그 다음 여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을률이야. 뭐를 증명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천재라는 것을 증명하게끔 증명하도록 허락해줘. 누구에게? 너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사비법으로 나왔어요. 사비법으로. 옆에 거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똑같죠? 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잘 봐요. 자, 봐봐. 리페어맨의 존재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메이크 뜻이 뭐야? 시작. 만든다. 뭐를? 시작. 나라시스트 뜻이 뭡니까? 시작. 자애주의자들을 불편하게끔 불편하도록 느낀다. 자애주의자들에게 불편하게끔 불편하도록 느끼게끔 느끼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애개을 을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애개을 을하게끔 하도록 만들다. 됐나요? 또 들어갑니다. 잭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동모라미죠. 뭐에 기여하냐면 마크의 태도 에리투드 마크의 태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담의 ing가 나왔네. 자, 이거 삽입어고인데 자, 바이담의 ing 나올 때는 미음으로서라고 해. letting 시킴으로서 허락함으로서 그에게 그에게 체스에서 이기게끔 이기도록 허락함으로 져주는 거죠. 다시 한 번 그에게 그에게 애개을 애개 체스에서 이기게끔 이기도록 허락함으로서 마크의 태도에 기여하고 있다. 자, 집중.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시작. 해블렛 메이크 해블렛 메이크 동사 원형 해블렛 메이크 해블렛 메이크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시작. 애개을 하게끔 하도록 애개을 하게끔 하도록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오늘 배운 거 갑니다. 첫 번째 대등병렬구조 많이 아실 거니까 병렬구조 꼭 기억하시고요. 병렬구조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그 다음에 for의 용법 for의 용법은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에게는 뭐뭐에 비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때문에라고 할 땐 뒤에 두어 동사가 나와서 얘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됐을 경우 갑니다.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이걸 짧게 얘기하면 위대동때의 삐 이렇게 외워도 돼요. 하나, 둘, 셋 위대동때의 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구비테거 not until 구문 not until 구문은 뭐뭐할 때까지 뭐뭐하지 않는다. 얘를 뭐라고 바꾼다? after로 바꾸면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고 not은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오늘 네 개 배웠네. 자, 1 병렬구조 2 for의 용법 stop not until 구문 4 사역동사 have let make have let make 동사원형 have let make have let make 동사원형 have let make 동사원형 애개을렬하게끔 하도록 애개을렬하게끔 하도록 애개을렬하게끔 하도록 애개을렬하게끔 하도록 누구누구에게 무엇하게끔 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볼까요? 자, 봅시다. set foot 발을 들여놓지 마라. on 어디에? pass 길에 누구의 길이야? wicked 악한 자들의 자,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복습명사죠. 악한 자들의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걷지로마다. 어디에? in the way 길에 시작 ill-doors 뜻이 뭡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길에 걷지도 마라. avoid 그것을 피해라. 그것은 뭐라고? way죠. in the way the way of 길을 피해라. 그리고 여행하지 마라. 그 길 위에서 여행하지도 마라. 너의 몸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gone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for for 다음의 주어동산에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왜냐하면 not until 부드럽게 하면 after 그들은 쉰다. 뭐한 후에만 쉬어? 그들이 나쁜 짓을 한 후에만 쉰다. 그들은요 강탈당했다. 뭐야? 잠에 대해서 강탈당했다. 잠을 자지 못한다. 뭐할 때까지 그들이 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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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의 을룰이야.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비틀거리게끔 비틀거리도록 시키기 전까지는 잠을 강탈해야겠다. 누군가에게 이건 약과 술로 비틀거리는 거야. 약과 술이란 말은 없지만 약과 술이로 비틀거리게끔 비틀거리도록 시킨 후에야 잠을 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써됩니다. 여러분 하나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뵙겠습니다.